송발을 걷어봅시다. 바람도 엄청 쎕니다. 엄청 추워요. 나 지금. 한겨울보다 더 추워요. 우와. 우와. 이거. 해상. 해상. 한 마리. 부어봐. 부어봐. 한번. 해상하고 개 들었다. 우와. 해상. 개가. 개가 두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. 두 마리. 정말 해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다시. 개가 세 마리. 여기다 뭐하러. 어. 그래서 얼큰하게. 매운탕. 그리고 해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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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발 속에 미역이다 미역이다 미역 간졌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미역이 엄청 큰 거 들었어요 미역 말리자 해삼 들었네 미역과 해삼이 들었습니다 미역 미역과 해삼이 들었습니다 미역도 엄청 칠하죠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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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